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열한 국가의 체제라는 것은 넘어가기 전에 잘 지키고 보존을 해야 되죠. 며칠 전에 오랫동안 친분이 있는 분이 상당한 시간을 들여가지고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제가 이제 이메일로 참 수고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돌아온 답이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도 일제시대 때는 나라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심했겠습니까 그래도 지금은 나라라도 있으니까 좀 힘든 일이 있더라도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는 차원에서 보게 되면 일제시대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편하고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좀 감동도 있었지만 씁쓸해 그렇게 했습니다. 체제를 지킬 수 있을 때 지켜야 되는 거죠. 체제 경보음이 울리고 또 경고음이 울리고 또 체제 위기에 대한 그런 많은 그런 주의 주장이 펼쳐질 때는 그때는 정말 잘해가지고 그런 병한이나 질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시간도 놓치고 기회도 다 놓쳐가지고 나라가 어려워진 다음에 체제가 거의 변질이 된 다음에 그것을 다시 원위치로 원상복귀하려고 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아주 어려운 일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홍콩을 보면 물론 홍콩 시민들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홍콩을 지킬 수 있는 너무나 여러분들 적이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홍콩 사람들은. 홍콩이 홍콩 보안법이 통과된 다음에 실질적으로 중국의 압제하에 들어간 다음에 홍콩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부분을 상당히 관심 있게 그동안 지켜봐왔습니다. 체제가 전복된 이후에 홍콩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홍콩 보안법이 벌써 3주년이 됐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월이 참 흐르는 강물처럼 너무나 빠르게 흘러가는 겁니다. 홍콩 문제를 가지고 여러 번 보도를 했던 그때가 벌써 3년이나 됐네요. 이게 이제 오늘 문화일보가 외신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잘 정리한 기사를 냈습니다. 이 글로리 투 홍콩이라는 그런 아주 홍콩인들의 자유 홍콩인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노래인데 이걸 검지곡을 지적하고 민주화 흔적을 그렇게 제거하기 위해서 중국 공상당이 무척 노력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실렸는데 최근에 홍콩에서 진행되고 있는 체제가 전복된 이후에 자유주의 체제가 전복된 이후에 홍콩 분들이 겪고 있는 일상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노래도 이런 금지곡을 다 때려가지고 다 없애버린 겁니다. 오는 7월 1일로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지가 3년을 맞는다. 현재 홍콩 지역에서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유례가 없는 그런 강력한 검열과 통제가 지금 시행되고 있고 또 홍콩을 떠났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일부가 외국에서조차도 신변을 위협받는 그럼 자연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축소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시위나 이런 데 소극적으로 참여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냥 나라가 그냥 넘어가 버린 겁니다. 여기 보시면 홍콩 내에 인터넷 노래 등 시위 외에 통제를 강화하는데 참 이 보시죠. 많은 홍콩 시민은 금지곡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 글로리 투 홍콩이라는 해당국을 다운로드하기 위해 스트리밍 및 음원 제공 서비스를 찾았고 결국 홍콩 아이튠즈의 톱송 찻 1, 12일을 다양한 버전의 글로리 투 홍콩이 휩쓸어요. 그러나 15일부터 아이튠즈 스토어를 비롯해서 스포티파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리스트 등에서 글로리 투 홍콩의 다양한 영주 버전이 사라진 상황이다. 중국 공상당은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체제가 여러분들 변하면 내하고 무슨 상관이고 내 배에 들어가는 밥하고 무슨 상관이고 이렇게 하겠지만 좋아하는 일을 못할 수도 있는 거죠. 먹방은 계속 할 수 있겠죠. 또 홍콩 보안법 시행 3주년을 맞아서 홍콩 당국은 초중고등학생들의 여름방학 과제로 국가안보 학습 자료를 배포했다. 부모들이 보면 기가 찰 거 아닙니까. 자유를 만끽한 세대가 자식 세대나 손자, 손녀 세대가 전체주의 교육을 받아가지고 자신과 다른 개녀를 갖게 되는 것을 그냥 용인하든지 그걸 참을 수가 없으면 떠나든지 그럼 두군조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복종하든지 아니면 탈출하든지 다른 방법은 없죠. 체제가 바뀌게 되면. 사상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나 비판의 자유나 결사의 자유나 시위의 자유가 일체 허용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항상 자신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체제에 감사하고 그 체제를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사전에 일정한 비용을 지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노예상태가 되는 겁니다. 미국 뉴욕에서 친홍콩 집회를 주최한 에나청은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요즘 시위에 나타난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조차도 홍콩인들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 여러분들 먼저 시위 현장을 채정할 거 아닙니까. 채정해가지고 그다음에 친인척을 동원하는지 해가지고 옥죄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를 잃어버리게 되면 체제가 전복된다는 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국가를 잃어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홍콩의 상황이 이렇지 않습니까.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요즘 시위에 나타난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 지금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건재하기 때문에 이런 방송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방송도. 그다음 탄압이 심해지게 되면 지금도 탄압이 있죠. 지금도 탄압이 있어가지고 구독자 수를 계속 빼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한 여러분들 탄압이 있으면 전들 이런 방송을 못하겠죠. 그냥 적고 주제를 바꾸든지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유튜브를 계속해야 되면. 반중인사들을 감시하고 협박한 역할을 하던 세계 각국의 중국 비밀경찰서가 홍콩인의 송환에도 관여하기 시작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 위축을 시키는 거죠. 제가 오늘 홍콩의 보안법 시행 7월 1일 3주년을 맞아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체제가 그래도 불안전하나 온전할 때 그때 체제를 위협하는 그런 요소들을 해결하고 문제를 여러분들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체제가 넘어간 다음에 그때 여러분들 후회하고 이렇게 해봐야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체제를 위협하는 가장 강한 게 뭡니까. 지금 총칼을 가지고 체제를 넘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의 가장 소프트하고 연약한 부분이란 것이 선거입니다. 선거를 장악해가지고 체제를 넘어뜨릴 수 있는 거죠. 지금 이미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운 좋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안 됐으면 14만 7,077표 14만 7,077표도 윤 대통령의 억수로 운이 좋은 거죠. 그나마 여러분들 김형철 장군이나 이런 그 당시에 공명선거 안심추진 단의 여러분들 민간위원들이 강력히 주장해가지고 그나마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먼저 3구 대선에서 깠기 때문에 심한 조작이 못 들어갔던 거죠. 그걸 안 했으면 졌습니다.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숫자를 조작을 하는데. 현명한 한국인들이 정말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해가지고 제 이야기가 너무 반복되는 듯 해가지고 식상하다 이렇게 심각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무리 여러분들 반복해도 지나친 법이 없을 정도로 선거를 지키고 체제를 지키는 일은 중요하다. 그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 30일까지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뱃속까지 파헤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5권 나왔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선거를 지키고 그리고 또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나라를 정상화시키고 체제를 보존하는 그런 활동에 힘을 다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구매하시고 또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